음 두 군데는 가슴으로 한걸음씩 갈 때 네 어깨 손 올리는 다른 어떤 사람 아이씨 아 짜증 날라 그랬어 지금 헤헤헤헤헤헤헤헤 겁나 마득해 모르는데 안티다 안티 야 뭐 이랬고 너무 많이 걷잖아 치킨데 이런거? 뭐 바꼈다 그러면서 밖으로 아이씨 음 이거 김치랑 먹으면 안되겠다 와 김치랑 같다 뭐 김치랑 먹어야 이거래 아까 먹을 때는 좀 맛이 없었는데 맛있네 이게 많이 왜 맛이 없었는지 알아? 많이 헹궈야된대 왜 맛이 없었는지 알아? 왜 많이 헹궈야된대 왜 많이 헹궈야돼 왜 맛이 없었는지 알아? 마..맛이 없었는 줄 알아? 너가 고기를 드립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맛없는거야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었어